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물리학 수능 커리큘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사실 예비고삼 학생들이 아직 수능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으나 일부 학생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싶은 학생도 있고 또는 빨리 준비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1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제 강민웅 물리학연구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는 1년 동안 쭉 진행이 되게 되는 커리큘럼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갈게 얘들이 이쯤 2학년 말쯤 되면 대부분 과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원과목들은 공부를 하고 이제 3학년이 되면 2과목 공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에 커리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사실 그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고3 때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하겠죠. 전과목 수능을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스러운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물리의 특징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선택에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물리는 공부해봤겠지만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는 알죠. 뉴턴 역학이라든가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전기, 자기, 파동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물리라는 것은 자연과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항상 근간이 되는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화학이 깊어지면 물리가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립자의 세계는 대부분 물리학의 세계거든. 그리고 또 지구과학이나 심지어는 또 생명과학에도 물리적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과목이 물리학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한 그 대학에 진학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 이과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가장 중요한 과탐 과목이 또 물리 아니겠습니까. 공대가 하게 되면 대부분 물리학은 베이스로 깔고 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까지 받아 내가 수학을 그동안 왜 배웠을까. 물리학이 위해서 수학을 배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물리학의 중요도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의 선배 학생들한테는 물리라는 과목이 그 당시에는 물리1, 물리2였고 지금 물리학1, 물리학2잖아요. 과목이 이제 올해부터 확 바뀌는 건데 여러분들의 수능 과목이 교과서 내용도 바뀌고 작년까지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상당히 분량이 많았어요. 물리가 너무 분량이 많았어요. 과탐 4개 과목 중에 가장 많았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새로운 교육과정, 너희들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 물리학1, 물리학2는 과탐 과목 중에 학습불량이 가장 적습니다. 예, 가장 적어요.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물리불량이 매우 줄었다. 일일을 하나 얘기해주면 교과서 페이지로 따지면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게 한 250페이지쯤 된다고 하면 물리는 200페이지입니다. 객관적으로도 분량이 적다. 대단히 많이 이전 교육과정에서 필요 없는 너무 좀 과했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분량이 매우 적어졌기 때문에 학습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해진 상황이다라는 걸 명심하도록 하시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분량이 적은 편이다. 다만 그 앞쪽에 1단원이 분량이 많아요. 1단원이 50%예요. 전체 3개 단원인데 그래서 첫 단원이 역학과 에너지 파트고요. 2단원이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이 파동과 정보통신인데 이 3개 파트 중에 1단원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1단원이 진도가 좀 안 나가서 많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뒤가 매우 적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리학이라는 것은 이과생들한테는 당연히 수능 과목이기도 하지만 논술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논술을 선택할 땐 그 논술의 기본들 이런 것들이 또 물리학에서 진행이 되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 과거에 비해서 분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체계적으로만 공부를 쭉 해주면 수능에서 또는 논술에서 대단히 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년간 커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비고삼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거의 수정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개념완성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 중요한 개념완성 물아일체 개념완성 물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 개념완성 물아일체 물리와 나는 하나다 물론 자연의 만물과 내가 하나다 라는 표현인데 제 개념서 이름은 물아일체 개념완성이 되겠습니다. 워크북과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출 300 300개의 기출 심화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 번째 커리가 되겠고 세 번째는 특란도 특강 킬러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300 실전 300은 전범위 예상 문제풀이 교재가 따로 나오는 실전 300 교재는 다 나오는데 실전 300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모의고사가 아니고 실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전 300은 교재로 구성이 되는 전범위 예상 문제풀이 집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특란도 모의고사 제 시그너처예요. 제 특란도 모의고사라는 거는 그래서 1년간 쭉 진행이 되는 실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5개 컬인데 실제로 얘는 지금 특강입니다. 특강, 특강. 말 그대로 이름도 특강이잖아요. 그래서 킬러 특강이기 때문에 킬러를 특별하게 딱 준비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강좌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가장 기본적인 커리는 개념 완성, 기출문제,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4개 컬인데요. 거기에 상위권들을 위한 특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권들은 가능하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5개의 커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12월 말 정도가 되면 이제 개념 완성이 일단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방학 동안에 이게 진행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예비고사함을 위해서는 훨씬 더 일찍 개강이 될 거야. 온라인을 통해서는 현장은 1월달 개강이지만 12월 말이나 1월 개강이지만 온라인은 수능이 종료된 직후 수능이 종료된 직후 다음 주 정도 물론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직후에 강의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겠지만 그 전에 사실 먼저 열릴 거예요. 그래서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물론 그때는 교재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미리 좀 시작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재가 나오기 전에 개념 부분들이 쭉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교환이 제공이 되더라도 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저희 연구실에서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일단 1월이지만 대부분 11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뭐 좀 빠르게 완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온라인에 진행이 되는데 스튜디오로 진행되는 게 빨리 오픈이 돼요. 스튜디오에서 제가 미리 찍거든요. 그리고 현장 버전이 1월 달부터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버전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니까 편한 거로 들으시면 돼요. 어떤 학생들은 스튜디오에서 집중력 있게 눈을 마주 보면서 스튜디오 촬영하면 카메라를 보면서 선생님이 촬영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눈을 마주 보면서 1대1 교습을 받는 것처럼 스튜디오 버전이 진행이 되고요. 현장 강의는 그렇지 않죠. 현장 강의는 학생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현장감이 있고 다만 좀 현장에서는 주의를 좀 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약간의 좀 잡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은 감안해 줘요. 그래서 잡담이라는 게 또 쓸데없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시에 관련된 거라든가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 네가 지금 수능이 얼마 남았으니까 이렇게 공부해라. 이런 것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다.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걸 잘 하진 않습니다. 딱 집중해서 강의만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 스튜디오는 좀 일찍 나올 것이고 11월 달에 현장 버전은 1월 달부터 오픈이 될 것이다. 2021 수능을 위한 개념 항상 개념은 그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또는 논술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강의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냥 문제만 열심히 풀면 점수가 나올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은 아주 중요한 개념들 있죠. 그 개념들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풀이 진행이 되어야 고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책 내용을 보게 되면 강의를 들으면 알겠지만 실전 문제도 있고 수능 마스터키 수능 마스터키는 킬러 연습하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소단원마다 있거든요. 그런 연습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기초 개념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킬러에 대한 기본 이런 것도 진행이 됩니다. 워크북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념 완성 교재 패키지는 본교재 워크북 그리고 해설집 이렇게 세 가지로 됩니다. 해설집은 워크북에 대한 해설집이에요. 본교재에는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문제가 적기 때문에 워크북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패키지가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것이고 워크북은 지금까지 그 수능의 역사 동안 우리 교육과정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인데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불러 일반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은 2020년에 대부분 고3이겠지만 개정된 교과과정 그거에 부합하는 모든 기출문제를 추립니다. 알겠죠? 그것 중에 기본 문제들을 개념 완성 워크북에 담고요. 그리고 심화된 기출문제를 기출 300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전체가 600문항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개념을 들으면서 기본적인 문제 쉬운 문제들 위주로 워크북으로 기출문제를 정복한다면 기출 300을 통해서는 심화된 고난도 기출문제들 이런 것들 300개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알겠죠? 온라인 개강은 3, 4월 정도인데 아마 조금 더 일찍 오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3, 4월 늦어도 뭐 3월, 4월 이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오픈될 수는 있어요. 아직은 사실 가참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인 월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개념하고 기출 이 두 가지가 항상 수능의 기초입니다. 기본이에요. 그 두 가지가 공부하는 거야. 처음에는 상반기라고 하죠. 유평 전에는 그 두 가지로 공부를 한다. 전체 문항 수는 300개. 중킬러랑 킬러 주제를 총 망라했고 모든 선별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선별을 하고 내가 필요한 문제들을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해서 교제가 구성이 된다. 2020학년도 기출까지 최신 기출까지 모두 반영돼서 구성이 되는 게 기출 300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강좌가 특란노 특강 특란노 특강 제 특란노컬이 특란노 특강이라는 것과 특란노 모의고사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킬러 특강 최상위권들을 위한 또는 상위권들을 위한 커리인데요. 킬러 주제 여러분들의 킬러 주제는 물리학에서는 대부분 일단은 집중돼요. 일단은 뉴턴 역학 뉴턴 역학이 고난도로 출제되고요. 물론 쉬운 것도 나오고 중간 난이도도 나오고 고난도 난이도도 나옵니다. 뉴턴 역학은 뉴턴 역학은 한 6문항 정도 수능에 출제가 될 거예요. 예전보다는 중요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알겠죠? 작년까지는 3문제밖에 안 나왔어. 뉴턴 역학이 그러나 여러분들부터는 6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이다. 상대성 이론 특성성 이론 그리고 연력학 이 세 가지가 1단원에 있는데 얘들이 킬러 주제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는 뒤쪽에 2, 3단원에서도 준킬러 정도까지도 좀 다룰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려운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킬러 기출문제가 한 50% 아주 어려운 고난도 기출문제들을 이제 대표 문항으로 해서 그 예상 문제까지 들어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기출이 한 40 그리고 60%가 예상 문제 예상 문제라는 건 우리 연구소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교육 과정에 맞춰서 완벽하게 새롭게 개정이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과정이 바뀌니까요. 내용도 다 바뀌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게 특강도 특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300 실전 300은 이제 모두 100%에 가까울 정도 100% 정도의 제작된 문제 연구소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는데 95%라는 거는 혹 가다가는 이제 물리투에서 정말 좋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리투의 기출문제 같은 거 기출 300이나 워크북 같은 데는 개념에는 물투 문제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킬러 주제를 연습하고 고난도 문제들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 소개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한 65%로 했는데 여러분들 체감하기에는 다 100%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전문항은 제가 검토하고 선별하고 제작합니다. 알겠죠? 우리 연구실에서 물론 다 함께 같이 제작은 하지만 기획자는 납니다. 알겠죠? 기획자는 나고 모든 문제들은 제작, 검토, 선별 모두 함께한다. 2021 수능에 반영되는 바로 문제들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춘 마찬가지로 완전히 새로운 교육과정 심층 분석과 셀프 분석 그래서 교재가 300개 중에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따로 개별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문제들을 심층 분석과 셀프 분석 문항으로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층 분석 문제 위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셀프 분석 문제를 보충 강좌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재는 이게 실전 300 같은 경우는 본교재 그리고 베스트 셀렉션 제가 강의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00개를 따로 뽑아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오른곳을 모두 고르세요 가 아니라 그걸 뭐 OX 형태 이런 형태로 바꿔서 베스트 셀렉션 이라고 작은 소책자로 같이 제공이 돼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중요한 문제들은 다 풀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한번 풀 수 있게 구성한 소책자가 브로그로 함께 제공이 됩니다. 해설집은 따로 나가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특란도 모의고사인데요. 특란도 모의고사는 연간 제작이 됩니다. 저희 연구실의 전 인력이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문제를 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들로 계속 구성을 합니다. 알겠죠? 올해는 뭐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이라서 과거에 진행이 됐던 것들 중에 좋은 문제들도 함께 소개를 하면서 모의고사가 더 풍요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특란도 모의고사는 2월달에 3월 369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6월, 9월이 중요합니다. 수능을 내는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IC라고 하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고3을 대상으로 6월달에 한 번 9월달에 한 번 모의평가를 받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연간 진행되는 거는 3월달에도 모의고사가 있고 4월도 있고요. 그리고 7월도 있고 10월도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교육청이라고 부르는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위주로 여러분들이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건 교육청이에요. 교육청보다는 6월, 9월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더 중요하다. 다만 3월 모의고사가 서울시 교육청인데 3월은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예비고3 그 방학 동안에 공부한 것들에 대한 점검을 좀 받는다는 의미에서 3학년에 올라가서 처음 딱 맞닥뜨리는 3월 모의고사는 일반적으로 좀 중요하게 느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3월에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프리시즌 모의고사 특란도 모의고사 프리시즌 그리고 5월달에 6평 대비하기 위한 시즌1 그리고 9월달에 9평을 대비하기 위한 9평 대비하기 위한 8월달에 시즌2로 그리고 수능 준비를 위해서 시즌3가 9월달에 진행이 됩니다. 프리시즌1은 2회가 구성이 되고요. 나머지 시즌들은 전부 다 4회의 모의고사로 새롭게 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는데요. 실제로 모든 모의고사들은 각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2021학년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수능을 잘 보게 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니까 모의고사는 사실 학습이 다 완료된 다음에 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제가 저는 1년 동안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완료된 후에 모아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수능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니까 막판에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할 때 파이널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쭉 모아서 모의고사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실력도 안 되는데 막 전범위 모의고사부터 풀어 제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된다. 알겠죠?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특란도야. 특별한 난이도의 모의고사다. 라고 해서 특란도 모의고사인데 특란도 특강도 조금 상위권 커리라면 특란도 모의고사라도 어느 정도는 1등급을 막기 위한 모의고사라서 처음에 조금 실력이 미진할 경우에 풀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럴 때는 혹시 그렇게 해서 내가 모의고사를 풀었으면 그 문제들을 후속 조치를 잘해주면 실력 향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는 말고 아 이게 상당히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 모의고사구나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점수는 안 나오더라도 그 문제 하나하나는 수능을 올해 2021학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들어간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정복해 나간다. 시험을 본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커리가 구성이 됩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하게 되는 이 커리들을 가지고 항상 그 만점 물리라는 거는 학생이 어떤 타고난 이런 것도 물론 영향을 줍니다만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공부하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다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뭐 수능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꾸준히 공부를 성실하게 해주는 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 과정부터는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물리가 상당히 공부하기 편한 과목이 좀 됐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저와 함께 공부하면 수능에서도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앞으로 많은 강의에서 함께 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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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